사람들이 저는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자세히 보고 97%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세상의 맨입으로 되는 게 어딨냐 개발이익을 수천억 정도 이러면 챙기는데 또 고물도 있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맨입으로 왜 그 애들한테 그 애들이 내 할아버지냐 내 아들이냐 남남인데 남남이면 뭔가를 봐줄 때는 뭔가 이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들내미 정도가 되면 내가 아버지니까 대가 없는 것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되면 그야말로 대가 없이 하지 않습니까 대가 없이 교육을 시키고 대가 없이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년이 좀 고단하지 않습니까 워낙 많은 재원을 자식들에게 쏟아붓기 때문에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극이자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시시 여러분들 개발 이익을 수천억 정도 누리는데 내가 그냥 공짜로 해줘 말이 됩니까 내가 무슨 천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공병호 tv에서 물어봤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7%가 야 공짜가 어딨냐 매니블 되는 게 어딨냐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33분 됐을 때 남욱 변호사 김만배 발언에 대한 법정 정은 나도 김만배 지분이 12.5%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시장 적 지분이다 1600명이 투표를 했는데 97%가 사실일 것이다 사실이라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닐 것이다 3% 잘 모르겠다 1%입니다 97%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여기서 사실일 것이다 97% 사실이 아닐 것이다 2. 몇 퍼센트를 반올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몇 분을 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1시간 흘렀을 때 3.900명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법정 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6%가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97%나 96%가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 대다수 시민들이 뭡니까 대다수 시민들이 뭡니까 3.900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다는 이야기는 3만 9천 명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거나 39만이 설문조사에 응하더라도 거의 96%가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썬 윈스턴님은 이 지경까지 이제 끝냅시다 법대로만 처벌해서 합시다 크리스 케이님은 대장동 게이트 성남 마피아에게 오야봉 그분이 누구인지는 세상도 알고 하늘도 알지 않습니까 김보수님은 사실 같다가 아니고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제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정돼야 우리가 사실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들어가서 수양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뭐죠 알아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나름의 이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경실련적 주장인데 일각에서는 대개 한 3천억에 4천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데 경실련은 좀 더 많이 보네요 화천대유 관계자 7명에게 8천5백억 원 이익이 돌아갔고 이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이익으로 한수한 것은 10%밖에 안 된다 이게 이 사건이 처음 거론됐던 2021년도 10월 19일 무렵입니다 10월 19일 무렵에 경실련 측이 이렇게 이야기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이익 1조 8211억 중에서 1830억만 한수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 가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거의 96에서 97%가 지분이 있을 것이다 그 양반 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김만배 씨가 50%를 가졌고 내 지분이 12.5%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나머지는 그 사람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걸로 당신들이 알지 않냐 이렇게 정영학 회계사하고 남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그것은 우선 의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 부분은 생각보다 그 부분을 지불하면 되었습니다